자 반갑습니다 오늘 모덕의 핫스톤 한번 시작해볼게요 참고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아... 아... 잘 버텨 레벨 낮습니다 자 22등급 갑시다 등급전 출발!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일단 25등급이 제일 낮은거구요 자 22등급입니다 자 과연 어떤 쓰레기가 나올까요 하하 대만사람이군 오케이 일단 이것만 지웁시다 과연 아 나쁘셨습니다 오케이 하하 자 일단 인트로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갱신이 델론님 고맙습니다 ok 오오오오오오오 이야 보세요 여러분들 통한다는거에요 이야 아아 야 얘 뭐죠? 얘 설마 카드모니가 결제한거 같은데? 카드모니가 결제한 것 같은데 이새끼가? 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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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자 어기, 멀룩 내 ну 줍니다 자 과연 자 레벨 2자리를 지우겠죠 나쁜 새끼 시바 그러지 말지 흐허허헣 그냥 고르지 말지 뿌듯하는거 봐라 넌 뒤졌다 이생너무 새끼 넌 뒤졌다고 보시면 된다 엄청 빠르고 광역하게 치라고 좋아 야 변명 아냐 야 얘 카드 아끼는거 보니까 그거네 나중에 조질려고 이 새끼 약간 무서운데 오 돌진 좋습니다 아이야 아 이거 될까요 도발? 도발 내는게 나을거 같은데 도발을 내자 좋습니다 다스딩거 좋아 으아 해보라구 건방진뉴스 과연 어떤 쓰레기를 낼거지? 슈베엄엄엄엄 흐엄엄 슈베엄 슈베엄 괜찮습니다 저긴 돌진이 있으니까요 아 좋습니다 투 돌진 아오오오오오오옹 흫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저 뭘로 뽑섭니다 아...C 아 새끼가 한번 틔졌어 이걸 낼 수 밖에 없네요 이거 지어줍시다 이제 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변이 있습니다 변이하고 이거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시해주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새끼야 하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ρα김무아아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의아아아아아앜하 읠 저 어떻게 할 거지 건널나 씨ğlu voulez 너 이번에 이 거 못 죽이면 너 바로 죽일 크흉 오우 으하탁 크흐으으 크흐하하하 으아하하하 으아아 stripped 플 gelen Labor 에 47 플렛 아니다쓰 21등급 오우예아 하하 오우예아 꺼져라아 진짜 이렇게 허접하니 에? 자 21등급전 갑시다 흐흠 모노는 잘한거 보면 대가 뿌듯해 새끼 넌 킥뷰다 자 누가 걸릴까요? 20등급이네 에헤 나쁘지않네요 이걸로 갑시다 제발 현질만 아니면 좋겠다 이게 현질게임이어서 선질만 아니면 좋겠네요 아 제발 제발 오 카드보니까 현재 아닌거 같애 자 일단 카드로 판단해봅니다 시발 이새끼 카드보니까 카드 황금인거 보니까 슬슬 몰라 슬슬 슬슬 아 이거 슬슬인데 이거 아아 자 갑시다 기본 카드 자 이거 써주면 되겠네요 바로 내서 다음에 조직에게 갑시다 1년전에 뭐 기본 카드야? 내 황금인데 영웅 영웅 카드인데 갑시다 오케이 오 데미지를 입힙니다 좋습니다 일단 장악하자구요 엇 저는 저 몰록법사라니까요 몰랐죠 근데 몰록 영웅이 없습니다 아하 도발이네 이거를 돌진으로 찍어버리기 쉽네 잠만 이거를 내서 이거를 내서 피 1주고 이걸 때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어떡하냐아 벌써 체력이 구나 날았는디 뭐 어쩔거냐 니가 응? 도발 슈발 도발 슈발? 일단 이건 양각이다 양각 이거는 양각인데 그죠 이거는 양각이다 양각 어 양각 잠만 얘를 죽여낼 얘를 죽여낼 같은데 얘를 죽 정리하는게 낫겠죠 정리 정리하는게 일단 얘는 이걸로 죽입시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먼저 칠걸 아 일 아깝네 이 스노우볼 굴러가는거 같은데 흫 야 이 스노우볼 이렇게 굴러가나? 아니야 에이 이로 쳐봅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왠 ㅋㅋㅋㅋ 으하 어이씨 으하 으하 아으하 야이식 미쳤네 미쳤다 5 5,7,9 이야아 구네,구 올명치 때리자 으으음에 명절 쓸때 팝! 팝팝! 팝팝! 명절 쓸때 워! 워! 미쳤네요 참으로 돌격범사 아닙니다 제가 돌격을 좋아해서 돌격을 몇개 넣었는데 사실은 뭘록머록돼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늑대 안 잡아도 됩니다 이만씨 반말할 수 있다고 자, 일단 자, 니가 쉬는건 과연 무엇일까? 일단 이거 들어가면 4 데미지 자, 이거 정리해야될텐데 니가 과연 정리할 수 있을까나? 하하하하하하 정리할 수 있을까나? 베비까나? 빨리해 도발해줍시다 이 판단력을 흔들리게 하는거죠 빨리해 금방진 녀석아 산류가 뭐야? 자 정리 못하면 게임 끝났죠 정리 못하죠 그래 하나 이거 게임 끝났네요 이겼네 하하하하 으아 뭐냐 어 이거 뭐 잠깐만요 잠깐만 으히히히히이이히이힣 다음부터 있을 수 있네요 이거 일단은 탄 탄 탄 소워어어 도발을 일단 자,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이거를 free 이걸로 や imperium 명치 때린 다음에 이거 하면 얘 체력이 사남죠 얘 죽일까 얘 그래 이렇게 합시다 야 이거 해 하하하하 따스팅거가 가능하네 야 뭘 노노야 게임 끝났어 임마 무식한 시X들 야 게임 끝났다고 한방이었어? 그래 이런 시X 자 빨리 내 발 써야지 그냥 아니 코브라에서 한방에 죽잖아요 코브라? 코브라가 누구야? 자 넘겨 아이고 누구냐? 새의 마법이 당신이 조각낼껄 흐흫 헤헤헤 cau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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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자아 골키퍼 이윤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날개로 슛floors 받쓰우윤잌 엄마니 아 이것을 그대로아아아아아 고엞아~~~~ 고엞 2위 아 해나 시시 해 ε now 어너냐 아..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이씨 이씨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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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헿 방패병의 사무람 딴따라라면 20이네..20이면 뭐할 수 있지? 아까 뭔 존재 확인 해볼게 아이고! 아수리 지어라니 백 개에 쿡샷!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헤 고마워요 해볼까? 감사합니다. 제가 리액션으로 욕으로 흔드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아.. 자 이번에는 되게 약한 상대 만났으면 좋겠다 어? 렉스..사라 어! 좋아요. 덱 좋습니다. 어! 덱 좋아요 도발에다 돌진해다가 마차까지 좋습니다 그러게 매일 렉스만.. 렉사라만 나오네요 일단 인사 정격히 나눕시다 하하! 안녕하세요 하핫!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 만나서 게임을 하는 것도 한 인연 아니겠습니까? 아.. 이 쌍년아 하하핫 아닙니다 으흠흠 씨바! 벌써 개새끼야! 흫.. 이거 바로 죽여.. 저 개새끼야.. 야.. 어..이씨.. 아니 이새끼.. 현질이네 아아.. 빨리 죽여겠다 저거 아.. 월척이란 월척이다.. 월척이란.. 아.. 지갑전차네.. 아아..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도발이 두 개! 자, 어쩔 수 없었어 이 돌격범서가 있었나봐요 이런게 좀 몰랐는데 좋습니다 니가 내는 덱들은 전보다 한참탈근 알겠어? 따가야로 좋아 오해해서 치지! 자, 마나차단 좋습니다 개들을 풀어라 이따구 딱 나오면 적절하게 치우치우 차단했으면 좋겠다 시발 존댓 자, 덜친 덜친 이걸 어떡하냐 우메 시바 존댓...존댓네 자, 일단은 도발 두 개 야, 이번에 얼릴까? 그래, 이번에 얼리자 칠 아, 넘깁니다 예, 얼리면 얘가 공격을 못해요 계속 제발, 제발, 제발 크아하하핰 아 나와 주어야 됐는데 나와 주어야 됐는데잉 아아아 이거참 아핫기You 다듬다듬 아핫기야 여기 나와 주어야 됐는데 안나와주네 저거 어떻게 때리냐 씨X 체력이 구잖아 내또x2 일단 피드 내또 치지마 자 만화차가 있습니다 마차 제가 어떤 쓰레기를...아 어떤 좋은걸 넣을지 견질러 새끼 CEEX 좋듯 괜찮아? 겨우 사야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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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좋아요 근데 Cㅁ을 누구를 해야되는거야? 야 이거 어떻게...이거를 일단 이거 한다음에 이거는 칩샤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 일단 Cㅁ랑 마아 양양 엉엉엉엉엉히 나가요 그냥 뒤져주고 자아 누굴 때릴까 누굴 때릴까 누굴 때릴까 자, ات 봅시다 얘를 죽이면 두 마리가 나오네 얘 잡으면 뭐 큰일 나잖아 그쵸 좋아 아 근데 카드가 말렸어 카드가 말렸어 어떡하냐 아휴 잠깐 arn 그거 하지마 오늘은 어쩜 더 geweHlevel 아이 동지 прид 어 저 아 시啦l 하이엔아 어? 맞다 하이에드 나오지? 잠깐만 출발했다! 하하하하하 하 딱 지금쇠했는데 아아 나 미치워버리겠네 하얍네 그래 아니야 괜찮아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아직까지 할만해요 하 은신이네? 괜찮아 안아퍼 어 안아파 어 안아파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허허.. 이РИB발.. 와어으오오오오오! 조금 지나 승리한다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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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ㅓ 예예예옆? 호랑이 어흐응 어흥 어흥 호오 tribunal 호오 띄에있는 개해시끄pur 자시 아이 닥쳐요 현질러새끼나 너희 현질러 숙업비에와 현질을 쓰고 비어 어 어억 쉿